그림자다니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3살이요? 넥타를 잃지 않는 것 같아 말해보기엔 좋지 그 장소는 지하자마자고 그 시사의 부자에게는 정말 큰 힘이 날려졌어 지금 이때는 정치교과 정치교장은 민주당에 유지한 것과 3년 전에도 권고돌이가 울었을 때 그 시사의 부자에게는 그 시사의 부자에게는 그 시사의 부자 이데온이었다도가 그러나 시청자한테 시비 걸어요. 여친이라니 세례術이 고마 대지에 유혹하다고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돌아온거야?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한 번 써요 좀 들어봅시다 어떻게 만났나 미니쿠이 권력 아라세이가 오고 나 바까리의 사회자와 권력을 지켜낸다 대사회자의 대사회자의 모두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잃어버렸어요? 아니 모두 잃어버렸어요 병원이나事件 많은데 그 결과 위데온이 대사회자 헉 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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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복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 얘는 設다던 도루 도루 설마 아만다 같은 걸로 만나신거 아니시죠? 아만다 어플 같은 걸로 만나신거에요? 아니면 뭐 런덤 채팅? 이쪽으로 내려가볼까? 하이데이요? 나 어플로 만나는 거 진짜 신기하네 그게 진짜 되는 거였어? 다 불안줄 알았는데 그거 어플로 만나는 게 가능해요? 불안줄 알았는데 완전히 남자들만 있고 유령회원들만 있어가지고 돈쓰게 만들려는 거 아니었어? 약간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예 안 믿었는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이 쪽으로 먼저 가야되네 365일 맨날 랜덤 세팅만 하는거 아니냐고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여기서 물 빼주죠 반대쪽 반대쪽 가줍시다 이제 근데 막 채팅 어플 같은걸로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막 메가리나 이러면 진짜 큰일나겠다 메가리나 오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건가? 일단 이쪽 길이 맞는거 같거든요 여기 길이 맞는거 같구요 이쪽길 가기전에 일단은 안 가본데가 한군데 있어요 이쪽부터 가보실게요 여길이 이제 진행 방향이 맞는거 같고 지금 4시방향쪽을 아직 안가봤죠 저기 한번 가봐야될거 같아요 저쪽으로 가보실게요 저쪽으로 가보실게요 저쪽으로 가보실게요 저쪽으로 가보실게요 자고요 이게 사용 morgen은 계속 빠를 수 있고 저쪽으로 가보실게요 저쪽으로 가보실게요 서쪽으로 가보실게요 아! 대신 못했지? 자 파편 손에 넣고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아까 갔던대로 다시 돌아가줘야되죠? 여기 무언가 있었구만 역시 아이템 주워주고 달립시다 이거 좀 아쉬운게 있는게 BGM이 좀 아쉽네요 BGM이 BGM이 이스처럼 이스처럼 장황하게 라그막으로 만들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되게 잔잔해요 BGM들이 보면 저는 그냥 영웅전설 끝만 돼도 딱 좋을텐데 킬드의 음악이 BG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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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싣탈 내가 보면 이런 곳이 optimal 크로스러쉬 발 tuch 아 prophecy 왜 책이 많아서 좋니? 와 대도서관 아니 큰 도서관이네요 뭐야 뭐야 큰 도서관에 저런 방문이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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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너가 필요한 것들은 없지? 어? 뭐, 내가 원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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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더욱...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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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여기를 죽으려고 왔는데. 여기를 안 가만히고, 말 안해. 내가 정말 좋다고? 여기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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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대마사의 등급 성료문고 대마사 약 3천명 1등 대마사 약 100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등 대마사 이하의 3명이 등록되어 있다 아스토리오스 콜브랜드 멜키오르메빈 시구레 란게츠 란게츠? 란게츠 그 친구 아니에요? 지금 네 로크로? 아닌데? 란게츠? 란게츠 어디서 들었지? 왕구의 인구 추이 대륙의 통일으로 약 100년에 걸친 평화를 가져왔고 총 인구 120만을 자랑할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다 계문의 날 이후 엄마 병에 의해 인구가 격감 과반수 이상이 사망했대요 고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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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네 아이 만들기를 많이 해야겠구만 12세병? 인간은 아닌 자를 본 것으로 인하여 걸린 저주라고도 불려준다 흑수정병 12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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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력 연구 영웅력 연구 본디 인식을 위해서는 엄마를 인식하는 것보다 강한 영웅력이 필요하다 글자가 덧칠해져있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대요 아니 도서관 관리를 어떻게 한거야? 다 조사한거 같고 나가줍시다 중2병? 공항에 대한 내가 그럼 먼저 공장 진짜 집안에 마길로 싸우는거 한번 보고싶다 어떻게 싸울려나 아 진짜 봐 마길로 싸우는거 한번 보고싶다 어떻게 싸울려나 아 진짜 봐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 싸워도 되는건가?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 싸워도 되는건가? 다 걸리는거 아니에요? 제가 뒤돌아봤을때 뒤치기로 잡아주고싶은데? 뒤돌아봐라.. 오 뭐야? 뒤돌아라.. 뒤돌아봐라.. 아 좋아.. 싹 쓸어버렸죠? 완벽하게 쓸었죠? 저 친구도 기다리고있다가 뒤치기로 잡아줄게요 오.. 뭐야 이거.. 잠깐만.. 호옹이? 호옹이? 에? 뒤로와서.. 지금.. 호옹이? 네.. 자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 이방부터 들어가 보자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해보고 이런게 있지 아이템 얻을거 다 찾았고 여기가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 마귄뿌이? 마귄뿌이! 마귄뿌이쥐! 마귄뿌이... 마귄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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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해 emphasnd... ек Yapz ㅎㅎㅎ 뭐야... 배빵날린거야? prefabz 마김 organizing 何じゃあ和ませようとしたわしの心が分かるのか! 今は和む必要なんてない。 まったく、ゴーマと精霊には余裕がなくて困る。 魔銀っぽい。ん? どうでもよくなった? くふ、棒に慰められるとは。 もう、どうでもいいわい。 刈 queria・・・ くふっきこう友達にいてもやりたいな。 君とですよね。 くふき lieu。 封じこし、 would you do? またそんなに、 aquiloもどうすれません。 くふつに生物ダ guts。 そうだしちょっと適んでくださいね、 くふく。 ちょっと言えたいな。 くふりかき降だよ。 くふっきかき健回せさんづ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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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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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요. 만나요. 빛을 1소비하여 해당하는 서브멤버가 공격을 하면 전투 첨가 캐릭터가 변경됩니다. V로도 변경할 수 있다고? 이제 마이! 1개 갈래요. 마이 루! 너는 록루가 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개! 패스! 에버가 택받을 수 있습니다. 엔거가 택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기? achtergr기? ocusades. 피해섬. 그저 숙여자장. 풍경이 선쩍 churches. 수고한 상황이 안 있으면. 그래서 노ON만은 띄워지기? 아, 여기서 멈추기! 여주랑 교체하는건가봐요 제눈라뷰코바 악왕 브릴터 제눈라뷰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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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응조라 미죽코바 허고하 도쿄나텐 아아아아악! 헉?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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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가 없어야지 교체를 못하는거에요? 헉! 으헉! 빼에에에에에에에에! 야! 배빵 제대로 날리네? 비치에에에에에에! 마..못때그레! 슬베테 세이리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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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할아버지 추하네 아, 이 할아버지 추하네 아, 이 할아버지 추하네 너의 목숨이다 반가늘ruce ELL, 자기앞아 아르토리우스일? и feelin' 그에 Jade Dasom ển지 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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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뭐지? 아 도망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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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대요 그니까 자기 몸도 못 지키는게 나대가지고 아 도망가네 아 도망가네 자 계속 파견해주고요 근데 굳이 이거 내 캐릭터만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애들 죽어가는 애들만 좀 바꿔주면 되겠네 그리고 뒤에 있는 서브 캐릭터들 교체해주는 거는 애들 죽어갈 때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죽으려고 하죠 자 고양이를 발견해 남꽃도 안주고 도망가네 로리랑 사귈건가요? 아니요 왜요? 호그~~ 하나인가? 저 친구가 하나인가 본데요? 하나 이글쓰 남들 전원 저번에도 있었잖아 네 야, 목 따오가! 확실하게. 오, 야. 띠용. 나한테는 먹어 치웠다. 아니면 잡아가지고 내 노예로 썼을텐데. 아쉽다. 왜 안잡지? 1등, 1등 대마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되게 귀찮은 적이잖아요. 잡아가지고 내, 잡아가지고 노예로 부려야지. 왜 안잡고 그냥 가냐. 중2병이 심각하네, 이거. 아이템 챙겨주고. 이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폰은 내, 안싸우네요. 나중에, 나중에 보스로 나오겠죠? 그, 그리폰. 제가 볼 때 나중에 보스로 나올 것 같아요. 보스로 나오거나 아니면 동료로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보스, 동료보다는 내, 보스 쪽일 것 같고요. 보스로 아마 내,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이쪽으로 못 가네? 돌아갑시다. 반대쪽으로. 네, 밥 먹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그런가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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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皇様は優しかったんでくよ! そうかそうか… 今の発言含めてどう押し焼きしてくれようかな? みーん!またバットのヒビが戻ってきてしまったでく! あんた対魔士だったのね? 違う!魔女じゃよ。こやつは魔法の種と仕掛け的なアレじゃ だから…聖霊と契約できるのは対魔士だけでしょ? そんなのは大人が勝手に決めた優しいルールじゃよ… 嫌だとダマサだよ… 戻っておけ ベルベットを問い詰めるだけ無駄だ… さあ! 그렇다면 일단セイブを 해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 目的地を 한번 보도록 합시다 ログレッツシが… オーケー… そして… 戻っておけ… 다음 시간에 만나요. 次の情報は? わかったわ。アルトリウスがいる神殿を守る結界内には行為の対魔師しか入れない。そして行為の条件はAランクの精霊を4体以上連れていること。 うん。 つまり4体の強力な精霊がいれば俺たちも結界を抜けられるってことか。 つまり、精霊に従わない精霊は滅多にいない。考えたな。 うん。 うん。 こう見えても僕はAランクなのですよ。 アイゼンにライフィセット、ビエンク、あと1体精霊がいるな。 何人も同僚に帰るしかないわね。 わしも行くのか?面倒いんじゃが。 来なくていい。けど、ビエン風は置いていってもらうわよ。 礼儀がなってないの。そこは、ご同行ください。マギル様。じゃろ。 頼んだら来てくれるって言うの?同志を襲う場に。 頼まれ方次第ではの。同志とゴーマの血統など、めったにない見せ物じゃし。 マギル姉さんはこういう人なのでふう。 頼んだりすることはでしょ。 、僕。 皆に一緒にきてほしい。 です。 お願いします。 라이프셋트... 저거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지? 모아 시바락을 만나면 되겠지? 물론 저도! 멀키올이 있는 곳에 있는 멀키올이 있습니다. 목표는 똑같이. 용은済다. 이거 보내주세요. 持っておいきなさい。それがあれば、私たちの身内として援助が受けられるわ。 救世主を殺そうっていう奴を援助?後悔するわよ。 ほほほほ。ずいぶんお行儀がいいのね。 お嬢さん、私たちはそういう断りの外に生きているんじゃなくて? 警告はしたから。 待て、ベルベット。 おやま。 無理もない。長い夜だったからな。 援助。頼める? ええ、もちろんよ。 probabilrementだ。 非常gger困難だな。 人間一人殺死さましましたが、とても優 Séになりました。 おああ。 ごいんか私全部を彼に散ってきてお question? の fer情をします。 없애줄게요 시즌 났고 도돔 에이키 요 원하는 수요인단에 베르베토 수욕 나게 이케 나이나요 카치이 우스 타메 카치이 슈팟 슬와요 그래 가자 출발하자 이제 록루우 탓이 와 히로바 데 마트 루 하스요 이리 봐 오이 오이 해역 탐사 해역 탐사 아직이면은 홍조 홍조를 빼줄게요 홍조 빼주고 실크헤드 스퀘어 프레임 안정 안대 홍조 장미 코사조 장미 코사조 한번 달아줄게요 장미 코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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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걔가 씬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 그 라이픽 먹어버린 애구나 남동생 먹어버린 애구나 나이픽 쎘 도 메사스 세수 노미자와 도구에 있는거 에프 로그 레스의 기타 다아나 가이도 오신다 남은 가 타임아 시가 견문을 마 모ってるなら 세례를奪えるかもしれない 나가봐니 견문의 요소을調べるよう 시르프 뭐드키을 토바지 토이도 그 정보을 모도로 추격 계획을 해 제크 선코 아다리에 공유 대기선 사실은 아무 애인도 있다. 네? 제 애인이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상상만 해도 지켜되는걸? 자 여기에 네 지금 보면은 느낌표 있는 애들한테 일단 말을 걸어가지고 퀘스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상만 해도 불쌍한 말이야. 저는... 저는 완전히 무서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눈물을 봤어. 나는 완전히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쁘지 못해. 나쁘지 못해. 나쁘지 못해. 저의迫力은... 나쁘지 못해. 나쁘지 못해. 단지 못해. 너가 없지 못해. 너가 없지 못해. 지켜봐. 지켜봐. 누구도 믿을 수 없을까. 주민들은 기대온이 살해당한지 모르고 있네요 그냥 다쳤다고만 얘기를 하고 살해당했다 이거는 본표를 하지 않았네요 그런 소문을 내줘야지 누군가에게 암살당했다 너희들, 그니까? 로그 레스의 입구에 뱉어버렸다 맘이 무매 기술이다 맘이 무매이 무매 맘이 무매 기술이다 그니까, 지금 제스스코에서 왔고, 견본을 보고 근데 여기가 100년째 됐다 그는 그의 사랑의 아름다운 아이스크림 그의 그의 아름다운 아이스크림 그의 뱉어버린 아이스크림 그의 아름다운 아이스크림 그의 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잊지 않으면 이런 것만으로 보는 것만으로 볼 수 있을까? 안으로 그런 것만으로... 안으로 이번에는 그냥 마땅한 것만으로도 없었으면 좋고 하지만 이 형이 죽는 것을 의미까지 이 세상을 할 수 있을 것만으로도 이 형이 죽을 수 있을 것만으로도 나 진짜 괜찮으신가요? 내 형이 죽어요! 당신이 죽을 수는 좋지만 이 형은 죽을 수 없을 것만으로도 그는 좋습니까? 진짜... 마지쟈 소시대 와시라와 마기 룰 기준드 단지 수기네 기카이 버리겠대요 자 일단은 내 말 다 걸었고 그럼 이제 북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로 가야 되는 걸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걸까 목적지를 한번 봅시다 목적지가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북쪽으로 계속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잭슨 안구 있는 데까지 가야 되죠 북쪽으로 계속 쭉쭉 여기로 올라가야 되네 북으로 갑시다 요즘 북한 때문에 얘기가 많던데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 아르토리우스사마는 암젓에는 통일될 것 같나요? 제가 볼 땐 김정은이가 죽어야지 통일이 될 것 같은데 평양까지 내주고 평양까지 내주고 죽기 전에 통일 되려나 죽기 전에 통일 되려나 죽기 전에 통일 돼가지고 평양 한번 가보고 싶다 개마공원 개마공원 같은 데서 암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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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찍어보고 싶다 흫흫 그쵸 모든 안될 가능성 그쵸 그것도 안될 가능성 하하하하하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데 아녜요? 개막원 스타크래프트 웹 아닌가? 아이치.. 아다시가.. 아다시가.. 이 손에.. 오케이 가자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말 한번 벌어주고요 최근에.. 뭔가.. 몸이 나쁜 것 같다 넥타를 먹었을때는 좋았다 뭔가.. 글쎄지 않게 야미토리키는 20배 이상의 돈이 붙어있고 오토나를 구입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넥타를 잊어버려 그것은 섹세콘이 들어있어 무슨.. 섹세콘은.. 아.. 섹세콘이 높은.. 좀.. 야바이.. 엉덩이.. 지금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이 잊어버렸다 이만이.. 이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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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타를 잊어버려 이제 일찍 일어버려 이제 일찍 일어버려 좋은 일을教えて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 감사합니다 이끄 이끄 자 저장해주고 고고싱 잭슨항구로 가져야되죠 이쪽으로 올라와야죠 이쪽인가 위로는 어떻게 가야되는거죠 잘못왔다구요? 잠깐만 어디로 가야되는데 잘못왔나보네요 여기 호수인데 어떻게 가야될까요? 이쪽으로 가야될까요? 스릴스! 게임을 조절! 그월넌! 브레이크Youst! 꿍꺼진! 꿍꺼진! 스릴스! 빛! 크라이츠! 크라이츠! 히 пу니스! 이즈 믿emos奇抜한格好자나?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장님 오늘 투표하실거죠? 네 해야죠 오늘 좀 늦게까지 하고나서 투표할거 같아요 오늘 프로듀스 했을텐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잘 했을려나? 궁금하네 어느쪽으로 가야되지? 이쪽으로 가야되나? 여기로 내려가야되나? 여기로 가야되나? 파촌농새아 합방을 왜해요? 아 노잼이였어요? 왜요? 라이퀴센트 괜찮은데 이쯤만의 말이예요 너는 힐링하자 궁금하네 프로듀스는 오마의 변신 금요일날이 재밌는 프로들을 많이해요 금요일날에 프로듀스 사파라고 그리고 백종원 골목식당 그리고 일요일날 동물동장 이것들은 꼭 챙겨봅니다 이렇게 세개는 꼭 챙겨봐요 한키집쇼는 옛날에 제가 좀 봤었는데 지금은 안봐요 하지만 옥은 생활 생활 그니까 라이퀴센트는 어떤가요 자신이 자기가 자신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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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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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정보 답변 정보 정보 알 알 알 알 알 좋은 아 스테이 네.. 어.. 군복 식당 보니까.. 네.. 와..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네.. 개판이더라고요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 개판이야.. 음식에.. 그게.. 음식에 혼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음식 만들 때는 혼을 담아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디에 있어도 도덕시.. 왜 이러면.. 의상식으로 낳으셨어.. 시리프 오독의 야키토리는 신수이의 툼에 어울리는 친미라스틱이라고 하네요.. 그鳥들은 이鳥들은 이鳥들은 우리들은 세례를 다시눕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은 우리들은 카이족단계를 갖지 못해 대체육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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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마 선칩말고요 선칩말고 그 애니있잖아요 애니 빵 만드는 애 빵 만드는 애 빵 먹고 한 다음에 막 천국으로 막 날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아 그래 따끈따끈 베이커리 보면은 막 영혼을 담아서 만들잖아요 요리양 비룡도 그렇고 그 땅을 찾고 뛰어가는 애니 책을 읽어버렸어요 희당들이 많이 폐업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니, 희당이 아니라 토하루가 이 땅에만 생생하는 珍しい鳥이예요 그 땅에 맞게 그 땅에 그 땅에 태어났을 때 아하鳥과 골고루가 우리의船에 탈락되어 왔어요 하지만 아하鳥은 그 땅에 죽었지 아하鳥이 벤휙이크가 벤휙이크가 아하鳥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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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λ이니 줄어들어 없어 dusty 위주한 걸 artic 잘 잡았고 이쪽으로 쭉쭉 달려줍시다 버거킹에서 배웠다고 가짜 콜라에 설탕 타서 출연해보죠 제가 식당이 없는데요 갓겜이라고 들어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 중에 자집오진님께서 스팀 아이디까지 빌려주면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진짜 갓겜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는 텔저브 베르세리아라는 게임입니다 거유캐릭이 안나오는 게임은 갓겜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 정도면 충분히 내 가슴이 있는건데 감자갱스터님 쿠키 3개 감사합니다 온천신 있다고요? 갓겜이네 온천신 있으면 갓겜이네 자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전에 해역탐 오이 오이 바에 걸어봅시다 경찰이 돌아올 때까지 일단 휴식하재요 오 뭐야 휴식한거지? 바로 위쪽에 이벤트가 있죠 접시했네요 오이 오이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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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세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